안녕하세요 박시진아 입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빵을 만들거에요 물을 우선 100ml 그 다음에 그 우유를 130ml 그리고 드라이히스트 적은거 3스푼 소금을 적은술 3스푼 설탕을 큰술 2스푼 올리브오일 요것도 큰술 1스푼 밀가루를 430ml experiment 떡볶이 3스푼 반드시 조각 섞어주면 그때맛이 3스푼 반드시 조각 그냥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치즈를 이렇게 넣어서 제가 그러면 굳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너무너무 잘됐다 아 너무 너무 잘됐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와우 너무 잘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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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